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또 일을 저질렀습니다 인공지능하고 대결하겠다고 사람의 지능을 인위적으로 높여서 무슨 슈퍼 인텔리전트를 만들겠답니다 사람의 뇌에 뭘 박아서 스마트폰하고 연결한다는데 빨리 들어가서 봐야겠네 가서 뭐라는지 들어보고 여러분한테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안녕하세요, TSPN 뉴스의 대니얼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좀 황당하게 들리는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설명드리기 전에 첨단 기술과 현재의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기 위해서 아주 오래된 인공지능 이야기 알파고로 돌아가볼까요? 알파고가 이세도를 3대1로 이긴 게 벌써 3년 전이네요 그렇게 이세도를 이긴 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전세계 60명의 최고수들과 바둑을 두면서 알파고는 계속해서 더 똑똑해졌죠 결론은 60명을 몽땅 다 이겼습니다 드디어 알파고가 세계의 챔피언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알파고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이것을 알려드리기 전에 이 인공지능 알파고가 어떻게 이세도를 이길 수 있었는지 간단히 한번 짚어보죠 구글의 뒷마인드에서 바둑을 둘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 정말 엄청난 양의 바둑 정보를 입력해야 했었습니다 세계 아마추어 기사부터 프로 기사들까지 최대한 많은 비디오와 온라인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것을 통해서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바둑 기사가 탄생되었죠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은 사람과 실제 현실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더 똑똑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알파고로 돌아가볼까요? 구글의 딥마인드에선 전세계를 제패한 챔피언 알파고를 창고에 넣어놓고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공지능 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만든 새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알파고 제로라고 붙였는데 제가 여기서 왜 아기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인공지능은 바둑의 정말 단순한 기본 규칙만 입력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바둑 두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창고로 들어간 알파고에서 아무 정보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컴퓨터에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태어난 이 아기 알파고 제로한테 시킨 것은 그냥 혼자 바둑을 두면서 독학으로 바둑을 공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기야 너한테 한 40일간 여유를 줄 테니 혼자 바둑이나 두면서 시간을 보내렴 그리고 나선 3일 후에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단 3일 만에 이 세도를 이겼던 알파고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2만 5천 년 동안 사람이 두둔 바둑을 세상에 전혀 접해보지도 못했던 알파고 제로는 자기 스스로 단 3일 만에 이세돌 구단을 100대 0으로 이길 만큼 실력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하루가 지나자 전 세계 60명의 최고수를 모두 물리쳐던 알파고 수준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은요 뭐 계속 좋아졌겠죠 문제는 우리 인간이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것이 큰 기기실에 가득 찬 슈퍼 컴퓨터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닙니다 단지 한 개의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인공지능입니다 이것이 지난 2만 5천여 년간 인간이 쌓아온 바둑을 단 3일 만에 정복해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무시무시한 인공지능 알파고 제로를 만들 때 설치한 알고리즘이 바둑 전문용어로 디자인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는 다른 분야도 잡아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무섭지 않으세요? 네 저도 여러분 같이 좀 섬뜩합니다 그런데 미래 인공지능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는 유명인이 있죠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은 인간의 지능을 상상 이상으로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이 AI가 우리 인간을 볼 때 마치 개미를 보듯 할 것이랍니다 지능의 차이가 그만큼 클 것이라는 거죠 감히 인간이 AI와 어떤 논쟁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같이 토의하며 계획을 짜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까요? 그것보다는 인공지능 혼자서 다 만들어주고 우린 그 안에서 그냥 좋던 싫던 살아가게 되는 세계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2년여전에 작은 회사를 하나 세우고 이번에 프레젠테이션 한 게 바로 인간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미래 인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두뇌를 더 향상시켜서 AI와 지능 차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인공지능과 의사소통도 좀 더 쉽게 하자는 것이죠 뇌는 우리의 감정을 담당하는 림빅 시스템과 생각하고 계획을 짜는 코르텍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론은 여기에 슈퍼 인텔리전트 레이어를 하나를 더 추가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여러분 내 안에 블루투스를 꽂아서 인터넷으로 연결하면 되지요 아주 쉽죠? 일론은 눈에 라직 수술하듯이 간단하게 수술을 할 수 있을 거라 합니다 인터넷에 모든 정보가 다 있으니까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어서 빠르고 좀 더 발전하면 매트릭스의 트리니티같이 헬리콥터 조정법을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화의 현실이 헷갈리냐고요? 하하하 우리 내에 헬리콥터 조정법 다운로드 받는 것은 아직 한참 더 기다려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정보를 찾아 쓰는데 가장 불편한 것이 바로 글자를 입력해야 한다는 거죠 말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만으로 인터넷 정보를 실시간으로 찾아서 뇌 안에서 바로 인식할 수 있다면 현재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을 수도 있겠죠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회사 뉴럴링크에서 실현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기술이 상용화되면 앞으로 많은 것이 바뀔 것 같습니다 아직 진로를 잡지 못한 학생분들은 이 분야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여러 분야의 전문인들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1억 달러를 투자해서 100명이 채 안 되는 직원들과 지난 2년여 동안 개발한 것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뇌에 아주 가느다란 센서를 심고 그걸로 두뇌의 정기장을 읽고 해독해서 무선으로 스마트폰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식으로 뇌를 연구하는 것은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었죠 1957년에 이미 귀의 달팽이관에 전기 자극을 주어 청각장애자가 소리를 인지할 수 있는 실험이 있었고 1997년엔 파킨슨병에 걸린 환자의 뇌에 깊게 센서를 심고 고주파를 조절해서 몸의 떨림을 저하시키는 데 성공을 했죠 2009년에는 유타어레이에서 10개에서 100개 정도의 일렉트로드 즉, 쇠꼬챙이 같은 정극을 사람의 뇌에 꽂아서 뇌팔을 읽어 컴퓨터나 로봇팔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임상실험을 미국 식약청에서 허용했었습니다 네,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기술이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이 회사에서는 최고 256개의 정극을 뇌에 삽입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론이 발표한 뉴롤링크에서는 이 정극을 최고 만 개까지 꽂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이 정극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 뇌에는 뉴런이라고 불리는 거의 천억 개에 가까운 세포가 여러 가지 복잡한 모양으로 존재합니다 이 엄청난 개수의 뉴런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의사소통을 하는데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하죠 이 시냅스에서 뉴런이 일종의 화학물질인 신경전달물질을 보내면 다른 쪽에서 전기 스파이크로 반응하면서 그 정보를 받아가는 거죠 신경전달물질을 충분히 받게 되면 파박하고 연쇄반응이 일어나고 그렇게 밑에 있는 다른 뉴런에게 그 정보를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파박할 때 전기장이 발생하는데 바로 이곳에 도청기를 가까이 꽂아 놓으면 무슨 정보가 지나가는지를 엿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청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극인데 지금까지는 약 250개가 최대였죠 근데 그것을 만 개까지 꽂을 수 있는 기술을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물론 많이 꽂을수록 더 많은 정보를 읽을 수 있어서 좋죠 그런데 누가 자기 뇌 속에 만 개의 쇠꼬치골을 꽂아 놓고 싶을까요?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그걸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전극에 엄청나게 달려들어서 신호를 막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뉴럴링크에서는 이 전극을 머리카락 단면의 10분의 1 크기로 줄였습니다 거의 뉴런 세포 크기와 비슷할 정도로 줄였죠 그런데 문제는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이 전극을 사람이 일일이 심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아주 정교한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로봇 만드는 전문인도 있습니다 의사가 관찰은 하지만 모든 것을 로봇이 시술을 합니다 우리 뇌에는 미세한 모세혈관이 꽉 차 있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건드리면 안 되죠 뇌에 피가 고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로봇이 모세혈관을 피하면서 뉴런 세포에 아주 가깝게 전극을 심어 놓습니다 얼만큼 가깝냐고요? 뉴런하고 전극 사이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채 안 들어갈 정도로 가깝게 심어야 뉴런의 신호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개골에 작은 구멍을 뚫고 전극을 심은 다음 전선을 두피하고 두개골 사이로 연결해서 귀 뒤에 설치한 작은 단말기에 연결합니다 이 단말기 안에 배터리가 있고 필요에 따라 뇌를 업데이트 할 수 있죠 아..아니야 단말기를 업데이트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말기가 뇌에 연결돼서 뇌에 연결을 업데이트... 그게 그건가? 몇천 개 전국에서 받아들인 뇌의 아날로그 신호를 기록하고 디지털 하려면 컴퓨터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회사에선 컴퓨터 칩도 만들었습니다 바로 N1입니다 길이에 설치하게 되는 이 5mm도 채 안 되는 크기의 칩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7개의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3,4개월마다 칩을 하나씩 만들게 되나요? 참나.. 대기업도 아니고 단 몇 명의 직원이 그렇게 칩을 새롭게 계속 만들 수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이 조그만 칩은 1초에 2만개의 템빛 해상도를 기록하고 또한 그것을 200배 디지털로 압축하는데 900나노세컨드가 걸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0.00009초가 걸립니다 단지 6.6마이크로와트의 전기를 소모하는 이 N1 칩으로 뉴런의 신호를 디지털로 전환 뒤에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두뇌에 전극을 꽂아서 뇌가 원하는 것을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에 보내 스마트폰을 조절하는 것이죠 이제 뇌에 전극을 심었고 뉴런이 전달하는 정보를 듣고 디지털화 했습니다 문제는 이 정보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죠 한 개의 전극 센서가 받아들이는 뉴런에서 나오는 전기장은 참으로 노이즈가 많고 쓸데없는 정보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중간중간 뾰족하게 보이는 스파이크가 있습니다 단 몇 개의 뉴런에서 나오는 것만 보면 이게 몸에 어떤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기 힘들지만 몇 천 개의 뉴런을 같이 비교하면 어떤 패턴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연구해서 알고리즘을 짜면 뇌가 무엇을 하라고 손과 발에 시키는지 알아내서 대신 로봇 팔 다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뉴롤링크는 2020년 말엔 사람에게 이 기술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2, 3년 후부터는 손을 못 쓰시는 분들이나 하반신 마비를 고생하시는 분들이 뉴롤링크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비디오를 우리가 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뇌와 관련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이런 기술이 상용화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궁극적으로 이 기술이 모든 사람한테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술이 계속 발전되면 실시간으로 원하는 정보를 뇌에서 찾아서 바로 인식할 수 있고 로봇이나 전자 장비를 생각만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인터넷에 엄청난 정보를 손가락 까딱 안 하고도 내가 실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장치 때문에 거동하는 데 불편함 없고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글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까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관심이 있으신지 아니면 절대로 그런 것은 내 몸에 못 넣지 보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기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아래에 제가 참조한 자료들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TSP 뉴스의 대니얼이었고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과학과 테크놀로지에 대한 재미난 정보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